턱에 요구르트 뼈드 World 다 먹었어? 맛있어? 턱 밑에 이거 어떻게 요구르트 넣을거야? 인사 감사합니다 찬이 다 인사하는 거야? 귀염둥이 턱 밑에 있고 요거트 옷도 갖고 와 어디 있다고 점심도 먹으려고요 남자도 먹어요 찬이 왔어? 응? 어디 갔다 왔어 찬이 형? 기분 좋아요 아침에 기분 좋아 찬이가 활력 최고야 통통통통 뛰어다니기 아이고 고니도 좋아 왔어요 고니도 왔어요 subtitle Witness 참이한테 정말로 말을 해야죠 아 아 아 어 뭐 아 아 아 아 아멘 벌리 벌리 벌리야 우리 벌리 벌리 내 부르는데 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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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